怒мотрите 어렵니깐 상대 특혜를이 다 거기 마스터랑 다이iban 1 2명 힝핑이 힝핑이 마스와명 다이아 1 2명 다이아 4 다이아 3이다 질 수가 없는 판이다 야 저기 흥미를 합침 70러퍼밖에 안 된다 100% 말고 뭐가? 저기 엘지라 나 소리 존나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본 것 같은데 손해본 것 같은데 아 이 시호 잘 안빨어 아 풀 쓴다 아 아 아 아 아 아 탕켄치 ㅈㄴ 쎄다 칼이 바로 오면 생각나 보겠는데? 쟤네 손 이래 빼자 야 너 실수 놓쳤다니 그냥 와다로 간다 안 되겠다고 이거 일로 뺐는데? 뭐야 어디 갔어 에즈가 환이라서 불교를 그냥 무작정하면 저희가 꺼내요 이 지역이 되나 저거 이럴 때는 라인전을 당겨서 받아먹기만 탑 렉사이 탑 렉사이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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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나즈 진짜 맛있다 파사딘 노텔 아 이게 맞네 이거 스플래시 데미지도 열광효과 넣어줘야되는데 좀 나 뚜렉기 알았어 킥킥킥 에휴 걱정도 많다 내 킥킥 정말 많지 흫 이불 없어 흐흫 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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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막 잘하지 또? 라인전 안전한데 너무 좋지 라코야 쟤네 티가 높아 아 흫 흫 흫 야 귀여워 쟤 까반나 흫 흫 흫 흫 안되겠 다 만옥 흫 흫 카사딘 지금이야? 지금 살아야죠? 지금? 플래시 빠졌어 그거 카사딘 갈수도 있어요 나이스 야 근데 에이스 이상하지 않냐? 아니 야 3개치 이상하지 않냐 라코야? 난 에이스 뭐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안 먹어줘 그냥 에이스가 안 죽을 줄 알았겠지 야 소아리 이상한 소리가 맨날 옆집에서 물쓰면 있지 꼬르르 꼬리라 흐흐흐 얼씨 그 새벽에 나면 존나 무섭겠다 응 일로가 딴 데 블루탐 됐지마 왜 누구 아리야? 우리 아리구만 존나 잘했어 텔 먼저 안타줬으면 우리 안싸웠지 그렉 걸자마자 우리가 먼저 죽였어 신정해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하겠어? 렛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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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리 렛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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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지 근데 라코야 다 해준거야 우리 게임! 우리 게임! 라쿠아야 라쿠아 다 해준거야 야 라쿠아도 진짜 잘한다 감사합니다 진짜 죽였다 와 죽였다 이 와중에 우리 정글 뭐하냐 진짜 3위만 한다 드디어 저희 멤버 원래는 탑 트알이 한 명이고 지금 그 다음 재현이도 탑으로 되어있고 미드 강만식 형 만식이 형님 그 다음에 미드 쿤 원딜 경제랑 해강고 서포트 나랑 희성이라는 서포트 유저 한 명 정글 커즈 정글 커즈 정글 커즈 자 이거 한 번 잡아줘 야 이거 아빠 계속해봐 내가 돈 깍고 너 여기다가 뾱뾱 뾱 아 르그 갱 르그 갱 르그 갱 막군이 뭐야? 나 막군은 누군지 몰라요 막군이 누구야? 막누님 아니신가? 그건 모르겠어요 막군은 카사든 직검 와우 막 직검 오 오 오 오 대박 살았어 와 여긴가? 사사딘 밑에 와우 너무 잘해 옛날에 프로였다고? 몰라요 막 막 막군은 뭐 누군지 몰라 죽여야겠다 그냥 몰라 몰라 와 진짜 잘한다 아 아 미스 집으로 쳐발리면 큰일 흐흐흐흐흐 형 일부러 져주는 거에요 아직 누굴 안 만나보셨네 일부러 져주기는 개풀 나 집 가야돼 나 집 가야돼 나 집 가야돼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징크스 덫은요 잘못 깔아주고 깔아주는 게 없는 게 아니라요 둘 다 호흡이 맞아야돼요 안 맞으면 안 맞아요 어 진짜 그지같이 깔면 안 맞는건데 그걸 서포터가 맞춰줘야지 이거 더 깔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니까 이거 서 그래서 징크스 쓰레쉬는 이게 잘 맞아야 돼 잘 안맞으면 좀 힘낸 좋아도 어 라봉이 하이 이거 막판인데 이거 늦게 왔다 오늘 이거 다 놓을 것 같은데 야 라코 들어가자 고고 와우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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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는 비비구요 재래구요 이거 타오든 혼자 먹을게 나 타오든이 여러분도 집 싸가지고 이제 혼자 먹는 게 진짜 좋아요 이제 템이 하나 그냥 런트 근데 정하기도 직폭 잘하잖아 기양아 타지마 타지마 아니야 나 플랫 있어 나 플랫 있어 근데 플레이 탔어 했어 안그러면 너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쟤네 욕먹는더 내가 블루 먹음 지금 지금 상해 서폿이랑 정보 탑 3명 3명 밤 3명 다 죽겠는데 야 대박 우리게 야 진짜 잘하나 너 계속 밀거야? 야 대박 나이스 하하 하하 오지 내가 면상에 꼽아버리네 오 대시 같았다 하하 아 맞았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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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미쳤어 의사도 그러더라고 하하 경제방 매니저와 남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남자새끼들이 안 들어와요 지들 연하 하나만 바빠서 새삐들 이거 근데 여자가 매니저 일을 잘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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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백업 가져야겠네 어 이거 텔타스 이거 못잡나? 렉사이 얘 그 카사진 못 줘 아 뭐야 내 아이씨 예측한건데 나 거 끌었어 뭘 누구 궁이야 임마 예측한건데 원래 맞는거야 누구게 렉사이 에잇 그래서 빡게임 해야해 빨리 끝내고 또 기다리다가 또 빨리 끝내고 계속 그렇게 해야지 점솔리지 장난치면서 게임하면 절대로 안 끝나 너무 오래 걸려 그니까 종아기 같은 애들이 문제야 엘리트 안하고 지 못하는 거고 이렇게 일을 했을 때 50 꺼져 꺼 고고고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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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어버렸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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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 잡아줄게. 다 죽었다 이제. 어? 맞았는데. 카사린 존나 큰 이거 졌어? 그냥 뭐야. 모이면 이기니까. 이거 정하기 때문에 진짜 정하라. 진짜 정치 당하기 싫으면 형한테 레드 좁게 줘라 이제. 아이고 레드 있다. 이거 2알이 좀 더 줘. 야 바로 먹을래? 아니면 어떻게 할래. 일단 집 한번 갖다올게. 템 나오거든. 여기 피곤하다 지워라. 아쉽겠다. 아쉽겠다. 야 카사린 근데 템 존나 잘 줬다. 거의 3퍼 수자가 있냐. 자정네. 가자 에코. 에코아. 간다. 야. 야. 조심해라. 꼭 대호. 야. 진짜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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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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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다 루타임 빼자 아니야 아니야 이거 불이야 티 없는 사람이 3명인데 야 우리 용 좀 먹자 이새끼 존나 편식해 요즘 로이스 챔피스 제일 좋은 용이 뭔지 알아? 돼지야 인마 돼지랑 뭐냐 불용을 제일 선호하더라 야 오히려 바람이 더 좋은거 같은데 운영할때는 이속 빠르니까 합류 싸움도 되고 자 수분 한가발이 가고 아 걱정하고 고기 먹어야지 어 맞는데 그냥 보내면 인성 쓰레기다 얘들아 어? 누나 여기까지 왔는데 고기는 어? 먹어야지 바다용은 이거 피 채워주는거야 피 채워주는거 갠제 니 레드 챙겨오냐 갠제 니 레드 챙겨오냐 갠제 니 레드 챙겨오냐 갠제 니 레드 챙겨오냐 근데 바다용이 진짜 이즈한테 좋아 이즈 하 저번에는 교부 안한다던데 카림이냐 야 야 내가 보기엔 너 블랭크랑 친구냐? 중화가? 아 블랭크랑 하여튼 비슷한던데 아 이새끼는 내꺼 왜 자꾸 공이야 야 그럼 미드와 야 미드 갈꺼야 미드를 밀다고? 어떻게 하는게 낫지 않냐? 얘네들 운영도 못하는데 그냥 미드가가고 끝내면 되지 계속 각 주는데 얘네들 아 아로는 어때 그냥 변수 주지마 백힐수도 있다는걸 항상 가만히 두고 게임해야지 쓸 수 있을까? 쌍포탑을? 나 못 밀거같은거 아니야 바텀갔던가 그냥 일단 미드 모여서 생각하면 되지 어 나봉이 들어와 부착 조절 하아 조절 고맙다 아 조절 오 해먹다 아 카나 지금 존나 아파 어 어휴 텔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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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형님 안녕하세요 요리제 자 여러분들 800명 880명 시청하고 계신데 휘핑님도 수고하세요 사하리 수고했다 오늘 업해주세요 여러분들 방정할게 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